어? 어? 야, 죽아다 죽어야지 피는 피 나와야겠네 아니 숨 안 쉬고 때리네 경기성 슬라임들 아 킬각이었는데 킬트의 맞 어 네 이거는 압추가다 죽는게 맞다 오래 살지 못하는 아이언클레드 킬트의 맞춤 헐, 가격이 안 남았는데요. 뭘 걱정하지? 죽으면 되는데. 욜로 아클. 오래 보면 그만이야. 김광란. 난 여기서 광란 넣었다가 몸박 나오면 개같이 떡락. 홈멜 타격. 홈멜 타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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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슬라임 왜.. 요즘에 숨을 안쉬냐. 나 이제 딜 할 확률을 그렇게 해야 또 사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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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매매할 것 같은데 아이고 2골드 있어요 264골드 와 흘 폼 해시계 다 파는 거 봐 강 혹빈 왜 상해줘 갚을게 나감 드로에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냥 본질적으로 되게 하자가 있음 키야 키야 home 다시 которое tr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 시계 떴으면 이겼는데 상점 주인이 꼴랑 이 골드도 안 빌려주는 마음이 가난한 상점 주인이라. 쟤는 카드도 땅에 떨어진 거 주워서 팔면서. 여소를 지웠어야 했나. 미라손이라. 어우 몸방이다. 핸총. 어허우. 잼탄. 이번 턴만 버티면 된다. 망함. 터져요. 베란. 진화까지 떴으면 나올 건 다 나왔다. 남편의 호연. 발이 차오른다. 가자. 아니 불. 정말 갓겜입니다 하하하하 죽어라 어 제물 갑자기 분위기 제물 큰곰다 아이언 클레드 덱은 제물이 있는 덱과 제물이 없는 덱으로 나뉘어진다 아이언 클레드 덱으로 나뉘어진다 어 병제물 큰거 온다 큰 아이언 클레드 온다 아이언 클레드 덱으로 나뉘어진다 아이언 클레드 덱으로 나뉘어진다 아이언 클레드 덱으로 나뉘어진다 아이고 어퍼 필요 없지 않나? 지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불조약이 내장대로 돼서 어퍼 쓸만한 것 같은데 아님 말고 아쓰릭 아만각이네 아만각 아 아 아 아만각 재물 3번 쓰면 죽는다 아씨 몸박 그 광란이 몸박 이었어야 해 2분의 1 개가 오그라이크 겸 똑같겸 똑같겸 제물 안 쓸 수 없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점탑 점탑 온 난고나 극복 불격 삼각 만들기 신성 발굴 신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에너지 날렸네. 1에너지 날렸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재물 강화되어 있으면 됐어. 전장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니... 주로 꼬라지어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슬아슬하네... 아까... 배시계만 안 빠졌어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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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는 가면. 아 쪼개는 가면 나왔으니까. 상점 가야겠다. 레몬 사신사혈. 사신사혈. 어. 부상 필요 없어 근데. 앗.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가방 봄 봄 봄 달팽이 잡을 땐 광란도 올려야 되나? 몸박도 올려야 되나? 봄 전투 최면 무장해제 달팽이 벗기기 아클 창 들고 있는거 뻘하게 웃기는 불격 어디갔어? 삼검으로 심장클 미션이었어야 했어 다음은 더 신중하게 미션 적을게요 불격은 베이스가 아니었습니다 불격은 아 네 하나 둘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망겜. 알팽이 잡을 때 망겜 소리가... 서울로 나온다. 어리석은 놈 보겠네. 와... 심각하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미친 상태 이상 넣는 거 봐. 상... 상태 이상도... 허접한 거 안 넣고... 개빡센 거... 서백투성이 넘... 우와... 졌어... 앗... 진짜 졌어... 오하니... 벙벙하다... 미친 게임이다... 미친 게임이다... 미친 게임이다... 미친 게임이다... 광란 따위 쓰느라고... 에너지 써서 진 거 같은데... 광란 안 썼으면 이겼을 듯... 광란 안 썼으면 이겼을 듯... 광란 안 썼으면, 광란 안 썼으면ast. 그냥 나의 여위버전이요 무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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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광란 쓰지 마세요 후우 니들은 이런 카드 쓰지 마라 겔리퍼스 잘 가고 광란만 태워 써도 달팽이한테 안 지는 건데 저구 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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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시계님 그립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심장 해시계님 그립 비슷한 것... 디펙트도 이랬던 것 같은데... 대자뷰 3412점